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요 로블록스 브로케이븐 게임 해볼건데요 일단 눌러보고 손으로 시작해 볼게요 짠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소리 그리고 저 이름은 스티브5 그리고 플레이하면 저가 약간 이거구요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되구요 일단 조그만거 하고요 여기 이렇게 시티가 있구요 가방이 이렇게 많이 있구요 저는 이렇게 챙기겠습니다 이거 이거 눌러놓으면 점프도 할 수 있구요 일단 어쨌든 뭐 이거랑 또 이거 굳이 봤어요 어 되구요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저기 이거 해주시고 일단 차를 한번 꺼내볼께요 여러분은 이 차를 좋아하시나요 이 차 저는 그냥 이렇게 스쿠터로 해서 다시 여기다 소환하고요 제꺼야 내꺼야 아 진짜 다시 이렇게 하고 어쨌든 뭐 멀리서 이거를 끝낼거야 저리 가라고 아 뭐야 아 창문 타지마 타지 말라고 아 어쨌든 뭐 아 정차의 차 이거 어쨌든 뭐 나무집으로 하구요 저는 로봇스도 내서 로봇스 있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뭐 여기 차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구요 어쨌든 여기 뭐 저기 나무 한 물 집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뭐 여기 없으니까 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이거 눌러면 이거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 하나 비밀통로가 있어요 그리고 어 문 잠그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설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구요 여러분도 로봇록스 하고 싶으면 저기 그렇게 입은 써가지고 하면 이게 나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이 차 좋아하는 것도 쓸 수 있구요 어쨌든 뭐 아침이니까 일단 아이고 여러분은 실제 더 이렇게 따라하면 안돼요 그럼 쓰러져요 알았죠 일단 차를 한번 꺼내볼게요 이 차 좀 멋있죠 어떻게 타 이거 어 어 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요 이거 다시 소환할게요 잠시만요 이거 다시 소환할게요 여기다 오케이 됐어 이제 어디로 가 볼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나요 아 아 신기한 게 있다고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신기한 게 이게 되게 뭔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 갈 수 이렇게 채팅도 못 쓰시구요 이렇게 가면 경찰 할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닫으잖아요 그러면 그냥 오픈하지 말고 이렇게 환풍구로 가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리고 어쨌든 뭐 저기 뭐 신기한 게 또 있어요 뭐냐면요 뭐 있냐 한번 볼게요 아 이렇게 있어요 무덤에 밑에 하나 있고요 어 잠깐만 저기 나무집인데 저기 소 말소 이런데 있으면 뭔가 생긴다고 오 어쨌든 뭐 스피드 할 수 있구요 일단 저는 제로 를 하겠습니다 어 제로 왜 안돼 그럼 2 2 했어요 아 그러면 5 아 이게 기본 모 시 게 아닌가 그러면 9 으로 할까 오 9 정상 저 차 가는 거 같은데 어쨌든 뭐 9 그러면 11 을 해볼까 어 그럼 퇴니로 해보자 퇴니 오 이게 기본못이네 아 이거 퇴니였네 어쨌든 뭐 아 조금 빨리 가고 싶죠 그러면 세븐 딜로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여기에서 이거 엔진도 넣을 수 있구요 뭐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건 뭐야 어쨌든 뭐 여러분 색깔 뭘 좋아하나요 노랑색이요 어 뭐지 하면 되나 어 어 어 어 됐다 됐으면 저는 이제 조금 크게요 이렇게 어쨌든 뭐 잠그고 티비 틀어줄까요 레스트 하고 티비 잠깐만 왜 안돼 안되냐고 아 안돼 그러면 잠깐만 가미니까 좀 작게요 알았죠 네 조금 작게요 슬립 잎 그리고 저 방금 소개시켜줄까요 진짜 많이요 여기 말고 어쨌든 뭐 오 이렇게 하면 딱 보인다 어쨌든 뭐 컴퓨터 하자요 여러분은 뭐 좋아하나요 로블럭스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바로 이거이고 슬립 트루랭 Your Those 이런 것도 추구가 있구요 어쨌든 뭐.. 이거 다시 오픈하고 사다리로 내려갈게요 어 그건 내려왔구요 다 내려왔다 이제 또 이렇게 해서 이제는 40로 해볼까요? 어 여러분 잠깐만요 걸어서도 갈 수 있구요 저는 차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기한게 있어요 여기 나무에 집이 하나 있거든요 어쨌든요 어쨌든 뭐 여기를 집을 지울 수 있구요 여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헬리콥터로 소개시켜 줄게요 어디보자 경찰서에 누가 불을 껐어 아 얼떼이어서 그렇구나 지금 펜이 2면 얼떼이에요 얼떼이에요 얼떼 일단 소개시켜 줄게요 집에 불이 날 수도 있구요 일단 저기 주유소 npc 그리고 나무들 여기 경찰서 짜리의 금고 여기 차 2마리 집 브로우케이븐 하고 또 여기 여기가 아이들도 있는데 여기 학교 아이고 아이고 저게 펌 하고 여기 무당 뭐 파일 파일 하고 또 나무 버스 하고 아이템들을 뭐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뭐 브로우케이븐 로블록스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스티브라 안녕 뿅